어찌 이렇게 욕심을 피우느냐 이게 바로 납니다! 그게 바로 아리쇼입니다 다 썸려도 없네 계속 없네 자꾸 새해 노래할 줄 아십니까? 이게 아리쇼입니다 인간들한테 순가지 않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할 거를 어찌 이렇게 욕심을 피우느냐 이게 아리쇼입니다 형님!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아직 못하는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님!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한 행복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쇼입니다 탱고 국가대표 선수가 됐고 이 모습이 아닌 밤의 여왕이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기 전에 항상 후회를 하지 형님! 제발 제발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나를 통해 기쁘고 너를 통해 기쁘니 나는 너를 위함이오 너는 나를 위함이니 무공덕 아니겠습니까? 용님! 용님!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졌습니다 정신을 파괴하는 게 뭐야? 인간들한테 예수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하였군을 어찌 이렇게 욕심을 피우느냐 이게 바로 납니다 이비 떼면 눈앞다 이비 떼면 눈앞다 할 길이 멀다 용님! 용님! 그는 아리쇼입니다 그리고 아리쇼입니다 아리쇼입니다 펜팬